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부동산 관련 법안들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에서 올해 5월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시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모두 미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부동산보다 국가재난이 먼저니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우리 아이들의 학교 개학 문제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 등 민생구제안을 먼저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졌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안들은 작년 12.16 대책의 강력한 규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개정 법안들입니다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반세율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추가세율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것 그래서 보유세 부담을 더 가중시키려고 했었는데 미뤄지게 됐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것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을 시키는 것 민뜯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 혜택을 받을 때 기존에 없었던 가액조건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세와 자산세 혜택을 받는 것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시에 10년간 청약을 금지시키는 것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거주요건 2년 내지 3년 그 의무요건을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부의 계획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세법만큼은 많이 아쉬울 거예요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법을 바꿔서 올해부터 바뀐 세율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가정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21대로 넘어가면서 빨라도 내년부터 더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정부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정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6월 1일 당시에 그 당시에 집주인이 12월 달에 정부세를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법을 바꿔야 그래야 올해 12월 달에 6월 1일 당시에 집주인이 정부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대로 넘어가면서 빨라도 내년부터 인상된 세율, 인상된 세 부담 상환을 적용시키게 된 겁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올해부터가 아닌 내년부터 인상된 세율, 인상된 세 부담 상환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지만 길어야 1년이죠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고요 21대 국회에서 다른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서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매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임대시장도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던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환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질병과 경제 위기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전세 대출 받는 것도 쉬워지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전세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가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정책들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매시장이든 임대시장이든 정부가 계획한 대로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역시나 의문 보호가 붙습니다 왜냐?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나 증여라는 단단한 방어벽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가 그 방어벽을 뚫고 잠겨있는 물건들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증여 5년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당근책으로 얼마나 빨리 그 물건들을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집값을 잡고 못 잡고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정부가 펼쳤던 19번의 정책들을 보면 항상 다주택자보다 수익기에서 뒤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버티기 작전으로 돌입한 다주택자와 싸움에서 정부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임대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행신, 청구권 등이 실행이 되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가장 먼저 앞으로 올려받지 못할 전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올리겠죠 그리고 더 이상 수익의 메리트가 없다면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4년 동안 그동안 쌓이는 돈을 가지고 주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버리면 정말 전세가 필요한 임차인들이 거주할 만한 임대주택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얼만큼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냐에 따라서 임대시장도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주가 되고 정책이 부가 돼서 움직인다면 그나마 예상을 해보겠지만 지금처럼 주와 계기 바뀌어서 정책이 주가 되고 수요와 공급이 부가 돼서 움직인다면 정말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나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든 집을 사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수요와 그 수요를 뒷받쳐줄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 조정 이후에 다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불안한 요소는 널려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